지구의 대륙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건 바로 판이야 단일한 지각과 최상부 멘틀로 이뤄진 방사권 조각이고 지구엔 여러 판 있어 멘틀의 대륙 따라 반들이 움직이고 지진, 소날동 생긴 날 이런 판 구조로 발사형, 수련형 보존형 경계로 나눠져 발사형 경계판 달라져 멀어지는 경계 마그마 분출해 새로운 지각 만드는 곳 수련형 경계판 더판이 충돌하는 경계 대륙판 해양판 충돌해 태양판 아래로 밤에 차 바다 밑 해구가 육지엔 숙곡산맥 대륙판 대륙판 충돌해 바다 밑에 정몰이 숙곡작용과 단층 작용을 받아 숙곡산맥이 생겨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이야 라라라라라라 모두는 경계판과 판이 엇갈리는 경계 반에 성장이나 소멸없고 단층 말달해 사남들의 압습한 층이 대표적인 예약 화상태 지진 대동포가 다 내 경계와 일치해 단들이 부딪혀 지각들 충격을 받았어 지진 발생하고 마그마 생겨 화산을 또 해 일본은 판에 경계 있어 지진 자주 발생해 이렇게 판들이 이동해 살아있는 지구